노래에다가는 이제 책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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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만나보세요 이호섭 이채원의 가요가창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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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책으로 만나보시죠 노래 창법에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이호섭 이채원의 가요가창학 도서출판 지식공감 서점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학부 4-57 지니아 영탁의 노래를 가지고 딴딴 패턴이 따담딴 패턴으로 변화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니아에서 진하게 사 그냥 딴딴으로 표현되는 원곡을 진하게 살아갈거야 이런식으로 되는 빰빰 살아 요로의 딴딴 패턴이 진하게 살아 살아 빵빵앙 빵빵 네 요렇게 변화되죠 딴딴 패턴이 따담딴 이렇게 변하죠 살아 살아 요렇게 변하게 되는 겁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멘